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미국을 이해를 할 때 미국이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어 있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인데 총기는 약 4억 자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총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총을 아주 가까이 두고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명절 때 미국 사람들이 가족이 모이면 가족들이 어딜 가느냐 하면 바로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격장에 가서 아이들까지 권총 사격을 합니다 이처럼 총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나라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을 할 때 정규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민병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영국과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서부 영화에 잘 나오듯이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우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외딴 집에 많이 삽니다 그러면 총밖에 믿을 게 없죠 이런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총기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데 감추고 나오면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을 점거할 때 다행히 시위대가 총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 한 사람이 그것도 공군사병 출신이 창을 깨고 목을 들이밀면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경찰관이 총을 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트럼프 골수 지지층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특히 또 총기 소지율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백인들이 총기 소지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가 총기 소지율이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른바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또 큐아논이라는 이 세상을 사탄과 천사의 대결로 성과 악의 대결 광명과 암흥의 대결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번 1월 6일 시위를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위대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군이 이슬람 군대하고 사국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의사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을 아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남부에 있었던 KKK단 KKK단이 흑인들을 상대로 퇴를 하고 학살하고 한 사건은 너무나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집니다 많은 그런 경향이 느껴집니다 이 트럼프 골수 지지층은 인종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월주의자가 있습니다 네오나치주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 어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 내셔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애국자들 굉장히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SNS를 통해서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50개 주에 있는 주청사를 공격하자 주의 재판소를 공격하자 그리고 무장 시위를 하자 암드 프로테스트를 하자 무장해가지고 저항하자 하는 사발통문을 돌리고 있고 이걸 FBI에서 지금 미리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비상을 걸면서 워싱턴으로 몰려드는 것 그리고 워싱턴뿐만 아니라 각 주의 청사라든지 연방정부의 파견기관 근무를 공격한다든지 FBI 사무소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무장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을 암살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펜스를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총살해야 한다고 린 우드라는 변호사가 막 올리기도 하고 이게 살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워싱턴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긴급 사태를 선언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긴급 사태 이 비상사태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고요 긴급 사태 해가지고 이 경찰을 종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방위군이 한 15,000명 정도 딱 대기하도록 해놓고 있으면서 워싱턴에는 1월 20일 전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공지를 지금 시당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당히 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암살된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케니드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총을 맞았으나 1cm 차이로 심장에 맞지 않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상당히 좀 으시시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흑인들이 시위하는 게 지금까지 더 많았죠 그러나 흑인 시위와 백인 시위는 뭔가 좀 강도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의 불만이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인들의 불만이 트럼프에 의해서 증폭된 면도 있지만 백인들 사이에 있는 어떤 불만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요사이 흑인들 숫자도 많아지고 히스패닉 숫자도 많아지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소수화되고 있다 사실은 좀 60% 됩니다 60% 한 몇십 년 지나면 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은 몽골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19,500년 동안은 아메리칸 인디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92년에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면서부터 백인 천지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은 없는 거죠 그러나 백인들이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주인의식이 강한데 이 위대한 문명 특히 기독교, 기독교 문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자기들이 이제 잘못하면 소수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백인 위주가 아니라 유색인종 위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불만이 트럼프 지지로 갔던 게 있습니다 이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영남 기자, 조갑재 닷컴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요새는 미국에 가서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김영남 기자가 마침 1월 6일 날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걸 여기 조갑재 닷컴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백인들의 심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룩보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모여 선거인단 결과를 확정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급섭 점령했다 합동회의는 중단되고 의회가 봉쇄되는 상황에 빠졌다 미국 언론들은 신성한 미국의 의회가 이렇게 점령당한 마지막 사례는 1814년 영국군이 불태웠던 날이라고 전하고 있다 나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인 버지니아에 있었다 워싱턴 시장이 오후 6시 부로 통금을 시행한다고 했다 시내에서 근무하는 지인들은 조기 퇴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지역방송에서는 워싱턴이 위험하니 시내에 들어가지 말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다 이날 오후 7시경 버지니아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다 자연스럽게 이날 시내에서 벌어진 일이 대화 주제로 떠올랐다 우선 그가 혼잣말로 DC는 그렇게 난리인데 여기 사람들은 평소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러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미국에서 사신 동안 오늘 같은 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무슨 일이라며 차갑게 되물었다 진짜 미친 것 같던데요 라고 안 물어보길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공화당은 열받으면 안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시위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니 안티파니 이런 애들은 매번 시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왜 공화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불만을 터뜨리더랍니다 나는 그렇네요 라고 답하고 목적지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영남 기자의 숙입니다 의회가 시대에 점령당한 오후 3-4시경 폭스 뉴스를 보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시위대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 기자는 폭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인터뷰 중이던 시민은 우리가 언제 폭력을 사용했느냐고 했다 기자가 의회에 불법 침입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시민은 말조심해라 불법 침입이 무슨 말이냐 의회는 우리의 국민의 집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왜 불법 침입이냐고 했다 이 기자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인터뷰에 응했던 시민과 거의 동료들 몇 명이 이 기자를 계속 쫓아오며 페이크 뉴스 라고 외쳤다 폭스 뉴스 기자가 이 정도 취급을 받았으면 CNN이나 다른 기자들은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내가 며칠 전 만난 70대 백인 남성도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바이든이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했다 그 사람 말하고 걷는 거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라 그렇게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표로 당선시켰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흔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하는 교육을 덜 받은 백인 저소득층이 아니라 엄청난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베니얼 헤닝그 부편집위원회 7일자 칼럼 제목은 트럼프의 트럼프스러운 마지막 나날이었다 트럼프스러움의 끝을 보여준 2021년 1월 6일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백인 택시기사가 백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었지만 이 사람의 말 속에 언중유고는 있습니다 흑인 시위는 맨날 언론이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 백인이 시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총을 가진 미국 백인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총을 들고 오는 20일 앞두고 50개 주의 각 정부청사 주청사로 쳐들어가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물론 미리 알고 대변은 하겠지만 총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